머리 좀 잘라야 돼서 오늘 극하니아 씨 모셨거든요? 뭐야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오늘? 머리를 일단은 저 오늘 이렇게 스타일을 좀 깔끔하게 바꾸고 싶고 특히 이런 말이 그러는데 약간 좀 쉼표머리 약간이요? 쉼표머리예요? 네! 근데 요즘에 투블럭을 안 합니다! 그래요? 원블럭으로 가는 추세예요! 무슨 말이냐? 저도 지금 머리가 이게 투블럭이 아니거든요? 원블럭이에요? 응 아 나 정했다! 너 머리야 너! 이 머리! 약을 그동안 잘 섭취했기 때문에 모량도 많아졌어요!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! 전나 아니죠! 일단은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? 아 오케이! 아니 이게 뭐예요! 됐어요 들어주세요! 하나 둘 셋! 자 자를게요! 움직이면 안 돼요! 네네! 아니 쉼표머리 더 좋네! 아유 그 영상이 못잡아! 내가 이제 원하는 머리가 머리를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대충 감아도 그 스타일이 생기는 머리들 있잖아요? 아니 그런 머리는 욕심이에요! 그런 머리 안 돼요! 그치만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! 근데 이거 저 머리 이거 잘 되고 있는 거 맞죠? 예 뭐 다 잘 다듬고 있어요! 아니 근데 근간이었어 이게 운동하면서 유튜브 촬영하거나 안 피곤해요? 아우! 없어요 그런 거? 너무 행복해요! 이게 운동하기 전과 후가 인생은 다르다! 운동이다! 라고 하셨거든 응 아 맞아! 아 도끼가 또다! 아 뭐야! 와 근데 진짜 팔뚝 왜 이렇게 두꺼워졌어? 당신도 두 다리면 다 가능합니다! 와 아니 옛날에 자를 때 팔뚝 진짜 얇았는데 아니 팔뚝이 어떻게 두꺼워지지 사람이? 당신도 두 다리면 돼요!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!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 아무것도 이렇게 힘쓸 거면 미리 얘기하고 들어야지 응 간에 여자친구 있는가? 있겠습니까? 왜? 그래 본판이 되는 얼굴인데 왜 없어 너 몸이 안 좋을까 전 안 찌르지 마 내가 방금 들어가려고 했는데 역시 연하가 나랑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방금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왜 안 떨어지는지 알아? 왜요? 남자는 머슬이 꽉 차야 섹시한 여자를 끼는 거거든 하루에도 10명 치기 힘들다 연하가 오늘 몇 명한테 연락왔네 잘하는 일이요 형이 그랬잖아요 여자한테 연락왔냐 뭐라고요? 그래서 그거 쳐내는데 바빠 내일 뭐야? 내일 무슨 요일이야? 쿡스불이요 쿡스불이요? 내일 1회인가? 내일 1회입니다 내일 쿡스불이요 아 근데 뒤에 앞이 뭔가 길고 싶었는데 아 근데 일단은 길이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도 최대한 요번에는 스턴님이 머리 좀 길게 해서 부드럽고 소프트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거든요 지금은 약간 이마 한 번 들어볼까? 오오오 안 되겠다 이제 다 끝났거든 커튼요 네네 이렇게 톡톡 털어서 오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스턴님이 길게 하고 싶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 건드렸어요 지금 옆에랑 뒤에만 잘랐지? 오오오 오오오오 heads닝 짜XXX 이게 그 유명하던 금강연악스? 뭐? 이게 그 유명하던 금강연악스 아니야? 아 오늘은 그만! 이 악스라고 치면 네이버에 치면 나온 이 금강연악스 엄청 싸잖아? 와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만 했다고 살이 좀 빠져보이네 사람이 할지 말하면 이게 누구 거리냐면 응 도깨비에 이동을 칠해 엥? 도깨비 이동골이요? 그냥 도깨비 같은데? 도깨비 이동골이요? 일곱씨 빵샷들 같은데 자신감이 좀 생겼구만 아이씨 하나 둘 셋! 오케이 아니 근데 운동을 하면서 진짜 제일 궁금했던 게 저런 걸 먹으면 안 되잖아 에이? 좋아해요? 아 너무 좋아하지 이게 좋아하면 깐풍기가 좋아 아 깐풍기가 좋죠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아직은 오늘은 누가 그 기도를 하나 아 기도? 나 존경 없어 아 저도 존경기다 나 생각할게 눈 감고 있어 잠깐만 오늘도 오늘도 금성장대는 금성장대는 하루되게 해주세요 하루되게 해주세요 예스! 음 먹어봐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! 맛있게! 그러면 운동을 하고 다 같이 밥도 먹나요? 마티남백 빌려야 돼 이것까지가 운동이야 운동 아니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금성장대는 원래 밝았는데 사람이 더 밝아졌어 요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음 그럼 너무 좋아 뭐예요 이거? 아 이거 아까 전에 수치가 나 이제 줬는데 다시 줬어 에이씨 인마 아니요 그냥 아까 전에 그 뭐야 그래도 하나 들어야지 안 드셨으니까 네네 자 원래 이거 챙겨들어야 돼 그러면 아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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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미 쳤다 아 너무 맛있어 아 맛있겠다 와 밥을 먹을 수 있다니 나 손으로 찍으면 안 돼요? 그래 당연하죠 주로 안 돼도 그래 안 되지 운동하는 사람은 손으로 물 찍으면 왜 줘요 아니 근데 이거 이거 하면 탈모 온다는데 탈모는 없으십니까? 음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나는 머리를 그렇게 신경 안 써 나는 끝까지 이 근육을 시킬 거야 나는 이거 뭐 신경 안 써 내가 그 그 로키산맥가인데 있더라고 아니 그러면 자 저 만나보신 그때가 2005년도였나? 음 2005년도 어 맞아 2005년도였어 그때 먹고 하면서 이제 그 이제 청룡따그가 이제 생일이 얼마 없었어 그래서 파티권 다 야 너무 맛있다 음 음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어 많이 먹어 맨은 참 재밌겠다 음 너무 좋아 아 나 걱정돼 너무 감스라는 캐릭터가 너무 사라지면 어떡하지 너무 남성적으로 너무 달라질까 봐 걱정돼 너무 두렵다 야 지금도 이 정도네 아하하하하하하하 에 또 식사 다 하셨는지 식사를 더 하셔야 되니 초회권 안 내면 초회권 해 가까이 바로 금강소스 시도할까요? 아 응 참고로 저 안 봐줍니다 네 저도 안 봐 드릴 건데 아 씨 개 떨린다 기회 설정했어요? 응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또 이 아 뭐야 이거 아 씨 자 가자 나이스 오 아 가자 허경환 젖어버려 아 허경환 우와 허경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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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허경환 Ri 오버야 어버야 다시 배고가 소다님한테 다신 배고가 흥 케이어 다시보다 소다님한테 근데 이거 왜 두판으로 되어있지? 뭐지? 나이스 나이스 카운터 오 잡기 왜 안돼 나이스 잡기가 왜 안돼 보름 져야지 우와 이거 오버야 오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아니 뭐하는거야 이거 어떡해